최근 한 방송사가 일부 병의원이 인근 약국에 처방전 의약품 목록 제공 등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도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약사들은 크게 공분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단체는 보도에 진입 파악 등 대응책 마련에 푸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한약사회 경남지부는 지난 4월 12일 문화방송이 처방전 300장에 5억 약국의 돈 뜯는 의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성명까지 내놓았습니다. 경남지부는 최근 상당수의 의사가 인근 약국의 병원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하면 처방의약품을 수시로 바꾸고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안내하는 등 조직폭력배가 상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. 상납을 하는 약사 또한 그만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국민은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국의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. 이 같은 약사들의 비판에 의사단체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 사실규명에 이어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번 보도로 처방전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오랜 갈등 그리고 병영과 인근 약국 간 오랜 관행에서 빚어진 문제점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